안녕하세요 네일리입니다 그 뭐죠? 이번에 좀 화요일날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었더니 지금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단 권총 한번 뽑으려고 거의 이렇게 코인은 많지 않아요? 한 100개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일단은 4시즌 때 우승했기 때문에 주는 우승자 총기 받아주고 일단은 저는 권총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때 PC방 계획 PC방 이벤트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없거든요 저는 이게 전부 다 없는 상태라서 저는 어떻게 보자 개이득 연구가 나오면 개이득이에요 아무튼 뽑아볼게요 잘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120번 골드 첫 번째 연막부터 나오는 클라스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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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위씩 나오는데 연막 이거 1위씩만 나오네 이거 1위치만 나오나? 시포트 방탄복 시포트 이게 1위치만 나오네 연막 이거 뭐야 연막 연막 이거 설마 이러다가 연구청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시포트 시포트 연막 방탄복 영하 영하 음악 인턴복 아 뭐지 이거 진짜 1위치만 나오는데? 좋겠다 이거 안타올 것 같은데요? 와 미치겠네 어 잠깐만 아 1회 70만 나오는구나 한 연거 한 개쯤은 뜨겠지 한 두 개쯤은 뜨지 않을까? 아 대박이네 진짜? 귀여워나 귀여워나 시포트 시.. 시포트 진짜 에라 모르겠다 진짜 진짜 에라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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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이거야? 너무 안 나오는데? 아니 이거 좀 심각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탄복 방탄복 음악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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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음악 방탄복 음악 음악 너무 심각한데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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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스나라도 좋아 스나라 이거 허광지면 어떻게 되는거지 도체 이거 너무 심각한 정도인데 이거 60개 거의 가까이 까고 있어요 오! 하나 떴다 하으.. 스나 떴다 다행이다 일단 저는 만족 건축 나오면 더 만족할 것 같긴 한데 다행이네요 하나 떴다 안 쫄렸어. 안 나올까봐. 시프트. 심장이 안 좋네요 많이. 한 60개 정도 거의 가까이 까니까 하나 나왔네요. 어? 나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 맞아. 저희 클레라는 지금 영구총 부분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더라. 한 40개 막 이렇게 깠는데 나오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부러웠는데. 건축화는 근데 힘들 것 같긴 해. 확률이 너무 극형이라. 일단 저 시프트 이런 거. 1위치 말고 7위치 쳐야 안되냐? 아이씨. 1위치 시마리야. 어? 없는 거니까 뭐. 없는 칼이니까. 이것도 의미를 둡시다. 오 갑자기 잘 뜨네. 중복 아닌 걸 그래도 행복하네요. 음 좋아. 중복이 아니라. 중복이 아니라. 중복이 아니라서 나무 좋아해요. 건축화는 안되려나? 아마 건축권 갖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순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화물이 너무. 극혐이야. 1위. 강탄복. 강탄복. 어? 뭐 뭐 뭐죠? 아이씨. 두 개네 이제. 두 개네. 2개 째. LK 2개. 수나 하나. 그리고 칼 하나. 이렇게 얻었죠. 그래도 뭐. 괜찮네. 수나 나와서. 근데 권총. 권총 좀 주지. 권총. 키보드. 연. 연마. 하. 권탄보 잠깐 끝났다가. 아.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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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뜨거웠다. 보니까 눈이 왔어. 안 뜨거웠다. 나와라.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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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 방탄복. 아. 영원. 아. 방탄복. 아. 영원. 어. verses. 음.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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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시끌이 두개에. 마포 대결 걸어봐도. 엎. 으잇. 으잇. 엎. 으잇. 으잇. 대박. tub. 아으. 으잇. 아으. 됐다. 아 이거 쩡났다 쩡입니다 마지막 한 개다 왜 안뜨겠지? 아 진짜 웃기네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네요 일단 돌아가 봅시다 권총 묻어졌다 권총 벗고 싶었는데 안 나왔네 결국 그래도 뭐 권총은 못하겠지만 어떤 타로나 순아랑 라푸를 일찍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을 합니다 근데 원래 누렸던 원래 누렸던 권총은 안 나왔네 좀 슬프네요 막판에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졸라 기대했는데 안 나왔어 결국 별로 안 나왔어 안될놈은 안되나봐 안될놈들은 안됩니다 여러분 뭐 권총이 아무래도 초 레어템이라서 저 상자에서 되게 얻는게 좀 힘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래도 뭐 우승자 총기 이거 하나 얻었고 이거 두개죠 AK랑 엠뽀 AK랑 아이스네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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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holiness 스노우 빨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